이게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차로 끓여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결명자 제가 심도 안했는데요 우리 밭 기팅이에 작년에 심어둔게 하나씩 떨어져가지고 결명자가 수확이 됐습니다 하나를 까볼까요? 씨앗이 타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있더라구요 와우 이러세요 신기하죠? 저록저록 나옵니다 애기 이빨 같아요 애기 이빨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거의 농약을 안 해가지고요 풀밭입니다 풀밭 풀밭에서 하나씩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겁니다 결명자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꽃이에요 노란거 예쁘죠? 앙증맞고 10월 한 20일 됐는데 지금 설이 오려고 해서 수확중입니다 결명자 차 끓여가지고 맑은 눈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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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